전혀 귀신 아주머니의 날 이 짝두꺼비와 달리 풍성한 머리카락을 지닌 처녀 귀신이 살고 있었다 잉? 그 처녀 귀신한텐 비밀이 하나 있었지! 뭐… 뭔데? 바로! 엘라스틴을 한다는 것이다! 잉? 뭐야? 또 옌병 따려고 시동 가는 거야? 아님… 뒷간고… 바닥하고 들어라, 이 잡귀들아! 아무튼 그 엘라스틴은 처녀 귀신을 흠모하던 몽달 귀신이 오랜 연구 끝에 만든 샴푸였고 처녀 귀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날마다 조공했지… 마침내 정성에 감동한 처녀 귀신은 몽달 귀신과 사랑에 빠졌고 그날 밤… 그날 밤? 요즘 애들은 참 빨라… 캐흠! 몽달 귀신과 뜨밤을 보낸 후 처녀 귀신이 잠에서 깨 거울을 보는데… 잠깐! 그게 다야? 엇! 똑바로 살아나세! 어떻게 가장 중요한 순간을 뜨밤 두 글자로 퉁칠 수 있지? 원래… 여기까지밖에 없는… 그리 똥대가 말이 많아! 없으면 그려서라도 가져오란 말이야! 계속해… 캐흠! 처녀 귀신의 머리칼은 홀라당 벗겨져 업고 같이 있던 몽달 귀신 역시 사라져버렸다! 뭔 일이래? 알고 보니 원형 탈모였던 몽달 귀신은 풍성충이었던 처녀 귀신의 머리칼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고 그날 밤 처녀 귀신이 잠든 사이 머리칼을 뽑아 달아난 것이지! 한순간에 풍성충에서 탈모기가 돼버린 처녀 귀신은 원안을 품은 악귀가 되었고 지금도 머리칼을 향한 집착과 광기로 눈앞에 풍성충이 보이는 즉시! 머리채를 잡아뜯어다 자기 머리에 심는다더군! 그래서 한쪽은 곱쇠 다른 한쪽은 징모라지? 에이 뭐야… 무섭다 말았네… 그거 구라야… 뭐씨? 다른 귀신의 머리칼은 DNA 자체가 틀려서 신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어떻게 용케 심어도 생착률이 떨어져 다시 후두둑 떨어진다구! 네놈이 그걸 어떻게 잘 알지? 해봤으니까! 됐고! 난 저딴고라 말고 진짜 더 무서운 괴담 알아! 이건 우리 아카데미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너네 복도에 걸려있는 원장쌤 추상화 알지? 그게 아무도 없는 밤만 되면 움직인다고? 어… 아닌데? 어… 그것도 아닌데? 그럼… 아무도 없는 새벽 4시 44분 브라질리안 왁싱하고 마법소녀로 변신한다는데? 두꺼비! 그딴 레저를 칠 바에 그냥 할복을 해라! 근데 살아 움직인단 건 진짜야! 더 무서운 건 그때마다 복도에 있는 귀신을 잡아간다는 거야! 하! 지가 아무리 새벽에 기어나오는 원장놈이라 한들 잡혔을 때 재빨리 뒤돌아 백초크를 건 다음 길러틴 초크로 바꿔 걸어주면 지가 액자 안에 안 들어가고 못 뺏길 것이다! 그럼 가서 해보자 어씨! 아, 그러다 진짜 나타나서 잡아가면 어떡해! 난 안 가! 싫어! 누구 하나 좆 터지는 꿀잼 구경인데? 오오… 그러네? 그건 정말 재밌겠다! 이 몸은! 오른손에 깃든 후겸룡이 지금 곤히 잠들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보니까 맨날 쳐자는 것 같구만 오늘이라고 깨겠냐? 잔말 말고 빨리 나와! 으아! 잠깐! 무슨 소리지? 니 발소리잖아! 아… 잠깐! 물귀신과 상자는 떠다니는데 어째서 발소리가 도 나焊 말이다! 그게 뭔 살? 원하냔 말이다! 그게 뭔 소리… 야! 갑자기 탭댄스를 왜 추는데? 이상하다? 지금 4시 44분 왔는데? 휴일인가? 어? 뭐지? 우리 말고 누가 또 있나봐! 야, 설정 파악해! 니도 귀신이야! 우리 따라가보자! 누군데 이 새벽에 혼자 기어나왔지? 저거 깨비 아니야? 야, 깨비! 응! 뭔가 이상해… 난 겁쟁이가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말대로 보여줘야 해 니들도 당해봐야 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난 겁쟁이가 아니야 똥같이 당해봐야 해 저긴 왜 들어가는 거지? 모르니까 따라가 봐야지! 아이씨, 저게 뭐야? 으악! 어떡해! 개하기가 저기 팔려들어갔어! 어떡해! 어쩜 좋지? 들어가야지… 뭐? 그러다 영영 못 돌아오면… 친구도 친구지만 우리도 죽는다… 말이 많네… 으아아아아아아악!!! 크흐… 잘했단 미역대가리! 안 그래도 호시탐탐 없애버릴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네놈에겐 거기가 어울린다이 원형 탈모 자식아! 너도 말이 많다… 으아아아아!!! 우 shadowy 우 though ※ sell swa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